화원경에 보면 초발심이 일지보살이거든요. 왜 일지를 초발심이라고 할까요? 그 전에도 이미 발심했는데 진짜 발심이에요. 부처가 뭔지 알고 발심한 거는 일지 때 발심합니다. 부처가 뭔지 알았어요? 내 안에 전지전능한 육바람일이 온전히 계시다는 걸 알아요. 내가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온전히 계시다는 걸 알 정도로는 업장이 지워진 사람을 일지보살 그러면. 업장은 아직 두텁지만 그거 알 정도는 공부했어요. 즉 다른 얘기가 아니라 홍범 14조를 자명하게 인가해버리면 여러분 일지보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 알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참나가 14가지 진리를 갖춘 참나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여요.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법신불이요 이 자리가 거룩하신 성령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애고가 틈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듯이 애고가 순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이 선정도 그냥 선정이 아니라 경배가 돼요. 부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. 노는이 뭐예요? 경배를 자꾸 하시면서. 노는이 할 게 되게 많습니다. 경배들 해야지 연불해야지. 그렇죠? 영혼 106 다 챙겨야지. 아무튼 이게 지금 알면 안 하기 힘들겠죠.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일지보살인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놀자니 좀 찜찜하지 않으시겠어요? 참나가 이미 내 안에 들어앉은 자리라면서요. 일주는. 참나가 계속 의식되는데 참나의 현존이 계속 의식되는데 그 자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 자리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부처님 자리라는 것까지 알았는데 계속 방만하기 힘들겠죠. 잠깐 있겠지만 불편하네. 그냥 알았습니다. 딱 정신이 거기다 모아주면 뭐예요? 이게 경배가 돼요. 경배하면 또요. 자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자꾸 지혜와 능력을 줘요. 돌아버립니다. 그러면 하기 싫은데 내 애고는 저쪽 가고 싶은데 이리 가야 될 것 같잖아요. 이것도 아주 강제도 아니에요. 갈 수도 있어요.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알아버린 게 문제인 거죠.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으라고 하는지 막 느껴지잖아요. 내 마음이 피어나는 게 느껴지고 바로 옵니다. 마음이 피어나고 영감이 와요. 그럼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. 이렇게 재료를 다 주는데 안 하기도 힘들거든요. 또 해봐요. 이렇게 하다가 원치 않게 큰 보살이 돼버리는 겁니다. 유턴을 못하는 바람에 계속 달리다가 그게 진정한 발심이에요. 진정한 믿음이에요. 그게 일지의 믿음이 진짜 믿음 진짜 발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는 거예요.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일지부터 가능해요. 기독교로 치면 칭이만으로는 안 되고 성화까지 꽤 돼야 돼요. 성화가 꽤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와요. 그 전에 믿음은 그냥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믿음이었다면 그때 믿음은 진짜 내가 하나님 사도로서 자각을 한 믿음이 와요. 내 사명 다 나와버려요. 그때부터는 보살의 길을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일지조의 화원경제책 보시면 범부의 집안에서 확실히 떠나서 열혜의 집안에 확실히 태어났다. 기독교적으로도 그때쯤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집니다. 그 전에는요.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는 못한 천국 거주자예요. 그런데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해버렸을 때부터 제대로 태어났다고 합니다.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길로 안 갈 수가 없죠. 이해까지 해버렸는데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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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